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에 도주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이 만취 승객이 자수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은 밤 택시를 향해서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비틀비틀 비틀비틀 택시를 타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검은 모자까지 썼어요. 택시를 타더니 뭐라고 뭐라고 폭언을 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잡고 있었던 택시의 핸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택시 차량이 비틀비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성 운전기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화면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 택시기사는 이렇게 큰 무장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이런 폭행까지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생생했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저 앞차 타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가 범벅이 되니까 안경에.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무서웠죠. 이러다가 내가 뇌진탕으로 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무섭죠. 백진장님 이거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취재 보셨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일요일이었죠. 어제가. 그런데 전날부터 아마 선배들하고 모여서 술을 3차, 4차 마신 것 같아요. 때린 봄이. 취재를 해보니까. 남한경 경찰서의 이해원 팀장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피해자가 일일식으로 했지만 가족이 현장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62세대 택시기사. 전국에 한 30여만 가까운 택시기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가해자 술이 만취 된 건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가자고 했는데 핸들을 꺾어가면서 같이 죽자 이런 형태로 폭행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62세대 여성 택시기사님이 내려서 이거 제발 좀 때리지 말고 다른 차로 가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했는데 결국 119 구급대와 페트럴과가 나중에 출동을 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정말 지금 뇌진탕 증세까지 아마 진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도주를 해서 잠을 실컷 잤어요. 그리고 오후에 기억이 어렴풋하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하고 블랙박스를 추적을 해서 남양주 시내 거주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41세대 분인데 결국은 집안에 계단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전화가 와서 자수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수로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위해서 지금 일자 조사를 받고 경찰이 이미 특정하고 이분이 사는 집 계단까지 갔는데 그때에 대해서야 나 자수하겠다고 했다. 무려 새벽 4시 반인데 저녁 16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수를 하겠다고 해서 조사가 됐는데 일단은 이게 특가법 운전자, 운전 중이거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 중일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피면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최해지는 규한 처벌을 받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저기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자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변한봉 변호사님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분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전과가 일단 없고 만취를 했고 한 회사에 20년 가까이 근속을 했다. 회사에서도 문제생활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라는 것만 보면 참 나름 근면 성실하다. 이게 취재가 수척이기 때문에 취재를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미혼입니다. 41세미에도 불구하고 미혼이고 남양주 시내 아파트 사는 분인데 한 의료기관, 대형 의료기관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일선에서 보면, 경험직상 보면 전문직 종사자 같은 분들이 술이 취하게 되면 평소에 굉장히 젠틀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술이 되면 원색적인 그런 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오는데 결국 이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차라리 길가에 가면 우리 주먹으로 치면, 돈 넣고 치면 올라와서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펀치기계. 네, 펀치기계. 거기다가 스트레스 풀든가 해야지. 왜 정말 밤을 지새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특히 여성 택시기사분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를 합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사정구정장 처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어요. 경찰은 강하게 가는군요. 하기 때문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택시기사, 전국이 30여 만 명의 택시 가족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싶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변호인 본사님. 지금 백팀장님이 취재해 온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찰은 자수를 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거나 봐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자수를 했다. 이게 법적으로 자수가 감형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한례상 보면 그래도 법적으로는 자수로 볼 수 있는데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판사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자수를 한 게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진지한 의사로 자수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 여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느냐라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팀장님의 말씀으로는 경찰에서는 이 정도 중한 사안이라면 특가법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피해자가 저 정도면 최하 전시 3, 4주 정도 되는 상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사정구속영장을 검토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리 정과가 없었고 만출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해서 합의를 한다면 사정구속영장은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선처를 바란다 그렇게 회피한다면 구속영장과 중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는 이 사태를 모면하기 힘들다라는 법적인 예의까지 들어봤습니다.